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사명의 전천후 줌 렌즈 35150 FE 2.8 렌즈입니다 전천후 줌 렌즈도 다양한 화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화각의 배율이 클수록 조리개 수치가 어두워지고 화질적으로 손실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렌즈를 선택하신 분들이나 이 렌즈에 궁금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각은 1224나 1635 화각대가 있으며 2470으로는 망원이 상당히 아쉬운데다가 단렌즈로는 50mm나 135mm 같은 걸출한 화각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전천후 줌 렌즈에 필요가 있는 촬영 일상 행사 스냅 등의 다양한 촬영에서 준수한 퍼포먼스와 화질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단렌즈 여러개는 귀찮으니 표준에서 줌 망원까지 괜찮은 화질과 성능의 올인원 하나로 끝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 렌즈의 화질과 성능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찾아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곧 죽어도 500g 이상의 무거운 렌즈는 절대 싫다는 분들과 렌즈는 무게가 어떻든 무적한 단렌즈 최대 개방 극 주변부까지 고른 최대 화질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전천후 줌 렌즈 쪽은 검색도 안 하실 겁니다 여하튼 이 렌즈를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무난한 전천후 화각의 집합체인 것은 사실이며 아마도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 렌즈로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쓸만한 화질인지가 관심이 있으실테고 저 역시 그것만이 관심사이긴 합니다 35mm는 카페에서 인물, 150mm는 야외 인물 같은 것은 장소와 거리 화각에 따른 제약을 일반화한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담을지는 개인적인 취향과 판단이고 순수하게 어느 정도의 렌즈인지를 보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스펙은 유사한 화각을 가진 탐론과 잠시 비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출시된 렌즈로 유사한 화각의 탐론은 2021년 10월에 출시되긴 했었습니다 가변조리개로 35mm f2.0, 50mm 전후 2.2에서 2.5, 85mm 구간부터 2.8로 접어듭니다 18군 21매의 묵직한 구성으로 저분산 렌즈 6개, 고굴절 렌즈 3개, 비구면과 복합 비구면 렌즈 3개가 들어있습니다 줌 렌즈이니 수차를 잡기 위한 렌즈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봐도 될 듯하네요 조리개는 9매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광각에서 33cm, 망원에서 85cm로 실사용에서 준수한 수준입니다 배율은 1대5.6 전후로 접사 등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대4의 간이 접사에 미치지는 못하구요 렌즈의 직경과 크기는 수치에서 보듯이 작지는 않습니다 요건 체감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수치로 보면 큰 차이인가 싶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렌즈의 외관과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피셜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있기도 합니다 실제 이 렌즈의 화각은 61.8도에서 16.4도로 환산소점 거리는 35mm에서 150mm까지를 커버합니다 화각의 특성이야 다들 아실테지만 표준급인 35mm에서 망원 150mm로 갈수록 배경의 압축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쉽게 말해서 표준 구간에서 망원까지 약 4.3배 정도의 준 배율을 느낄 수 있는 렌즈입니다 일단 MTF 차트를 보면 이 렌즈가 가지는 특성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10라인퍼 밀리미터는 컨트라스트 30라인퍼 밀리미터는 해상력으로 진한 색상이 촉방향 약간 옅은 색상이 동심원 방향으로 컨트와 해상력이며 가로축은 렌즈 중심에서 주변부까지의 거리 세로축의 화질은 0.1에서 1까지 설정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렌즈의 해상력은 최고급 단렌즈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주변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컨트라스트는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해상력은 광각보다는 망원쪽이 조금 더 주변부까지 무난하고 컨트라스트는 광각쪽이 더욱 무난하게 나옵니다 큰 차이는 없으며 조리개를 F8로 조이면 상당히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는 것은 재미가 없을 테니 35mm에서 70mm 구간은 2470GM2와 135mm 구간은 135GM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른 화각으로 최대한의 이미지를 유사하게 촬영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비교할 구간은 시작인 35mm 조리개가 가변되는 50mm, 70mm, F2.8로 접어드는 85mm 구간은 빼고 비교를 위한 135mm 이렇게 4개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5150에 35mm, 85mm, 150mm 구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 옵션을 모두 끄고 라오 촬영 후 JPG로 내보낸 사항들입니다 최대 개방에서부터 실사용에는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2470GM2와 비교시 F2.8에서 2470GM2가 미세하게 좋습니다만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고요 확실히 F5.6에서 F8까지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F11부터는 회절로 인한 저하를 보여주고요 주변부는 중앙부에 비해 그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스탑 조여야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이 보이며 F8에서 화질의 정점 F11까지는 유지되고 F16부터 저하가 됩니다 주변부 역시 2470GM2에 비해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GM2가 미세하게 좋은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극주변부 역시 여러가지 광학적 외국으로부터 주변부보다 좋을 수야 없겠지만 두 스탑 이상 조여주어야만 디테일이 살아나고 F8에서 정점 F11까지 유지 F16부터 저하인 것은 동일합니다 극주변부는 2470GM2와 유사해지라면 2에서 3스탑 정도 조여줘야 할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확실히 2470GM2도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닷렌즈에 비하면 주변부가 아쉽긴 합니다 35150의 50mm 구간도 중앙부는 준수한 화질이고요 F11까지 정점을 찍고 F16부터 회절로 인한 저하를 보여줍니다 동초리계 F2.8에서 중앙부만큼은 35150 역시 2470GM에 비해 딱히 뒤처지지 않습니다 주변부는 중앙부에 비해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한두 스탑 조여야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이 보이고 F8에서 화질의 정점 F11까지 유지 F16부터 저하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두 렌즈의 주변부 비교시에는 동조리계 대비 2470GM2가 더 좋아보이는 것도 동일합니다 극주변부 역시 35mm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두 스탑 정도 조여주어야 하고요 F8에서 정점 F11까지 유지되고 F16에서 저하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은 70mm 구간입니다 중앙부는 거의 같고요 F8에서 정점 F11부터 회절입니다 역시 2470GM2의 70mm 화각과 비교시 중앙부는 유사함을 보이고요 35mm와 50mm 같이 중앙부에 비해 주변부는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스탑 조여야 디테일이 살아나고 F8에서 F11까지 화질이 정점 F16부터 저하가 됩니다 70mm 구간의 주변부는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2470GM이 화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주변부 역시 두 스탑 이상 조여주어야 디테일이 살아나고 F8에서 정점 F11까지 유지 F16에서 저하입니다 변수가 많은 간이 테스트이지만 2470GM2가 미세하게 좋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단렌즈에 이미 한 스탑을 조인 135GM의 F2.8과 최대 개방인 35150의 F2.8은 제법 큰 차이가 납니다 135GM의 최대 개방은 35150 135mm 구간의 F8에 필착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인 렌즈의 양상은 F8에서 F11까지 꾸준히 좋아지고 F16부터 회절인 것은 똑같습니다 145mm 역시 중앙부에 비해 주변부는 떨어지고요 막상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135GM이 훌륭한 렌즈이긴 한가 봅니다 전체적인 양상은 모든 구간이 비슷하고 MTF 차트처럼 망원에 조금 더 안정성을 준 듯합니다 실제로는 근소한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따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주변부는 확실히 파워풀한 단렌즈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조여도 그 간극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태생의 한계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비교는 상대적인 것이고 근거리에 적은 표본 샘플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중앙부만큼은 2470GM2에 근접하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470GM2가 아무리 좋아도 고급 단렌즈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고요 다시 본째로 돌아와서 삼양 35150에 35mm, 85mm, 150mm 구간만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화각에서 중앙부의 최대 개방은 근소하나마 35mm 구간이 가장 뛰어나 보이긴 합니다 조립 F8로 조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주변부로 접어들면 중앙부보다 조금 더 아쉬움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대 망원이 미세하게 우수해 보이며 F8로 조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극 주변부에는 왜곡도 화질도 망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하여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35mm, 85mm, 150mm를 간략하게 조리개별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화각이 두세 스탑 조여진 F5.6에서는 주변부 광량 저하가 완화됩니다 최대 개방인 상태에서는 광각인 35mm가 망원보다 광량 저하가 조금 더 있습니다 보통 피사기 심도를 벗어나고 컨트가 강한 경계부에 녹색, 파란색, 보라색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초점 외 구간에 경미한 녹색과 청색의 기운이 감도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축상 색수차는 전 영역에서 잘 억제되어 있고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율 색수차는 주변부에 상이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지만 최근 렌즈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주변부에 약간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할 정도의 결과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 피사기 심도에 따라 복회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니 단순하게 모양만 보겠습니다 최대 광각과 최대 망원 구간에서 말이죠 35mm 중앙부는 약간 각이 져 있구요 그리고 중앙에 연사큰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mm에서 주변부의 복회의 찌그러짐은 준수한 수준이구요 150mm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개방에서의 연사큰도 볼 수 있구요 극 주변부에서 최대 개방보다 길게 늘어지긴 합니다 여하튼 복회의 형태 등은 소니의 고급 렌즈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찮아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에 앞서 복회 테스트의 재활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날 조리개로 인하여 18개의 빗갈라짐을 생성해주며 관각쪽이 더 극명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디 내 보정 기능을 끄고 적당히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일단 35mm에서는 약간의 배럴 디스토션, 술통형 왜곡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구요 다만 망원으로 갈수록 핀 쿠션 형태의 왜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왜곡은 있긴 있습니다 상면 망국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렌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기에 최대 개방만 3개의 화각에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mm는 평이한 형태로 보이구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제가 수평을 잘못 맞춰서 입니다 대부분은 완만한 형태의 M자를 그리고 있고 딱히 특이할 점이 없는 참고사항입니다 여하튼 초점이 맞은 평면상에서는 모두 문제없이 초점이 맞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B점 수차나 코마 수차는 조리개를 조이면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최대 개방에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35mm 중앙부와 극 주변부를 보시면 주변부에는 코마와 B점이 결합된 세시털 플레어처럼 보이긴 합니다 150mm 구간도 역시 확대해 보자면 주변부에서 확실히 번짐과 퍼짐이 보이긴 합니다 별같은 점상을 촬영했다면 더욱 좋겠지만 가니테스터 상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5mm부터 보겠습니다 35mm에서 강한 광원을 마주하면 이런 형태의 플레어가 보입니다 망원으로 가면 조금 더 퍼지고 커진 플레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망원에서는 더 커진 플레어로 인하여 역광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정도이구요 뭐 일단 플레어는 접어두더라도 망원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할레이션입니다 역광에서 최대 망원의 사용시에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며 이것 때문에 AF도 오락가락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결과물이야 인물 촬영시 몽환적인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말이죠 초반에는 AF 이슈로 한번 펌업이 이루어지며 사용할 만한 렌즈가 되었습니다 주황에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만 135mm 이상 망원 구간에서의 실내에서는 단조롭거나 복잡한 패턴을 확대해서 AF 시 실패하거나 네이티브에 비해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리니어모터를 채용한 렌즈의 AF 속도는 준수한 편이구요 물론 XD 리니어모터와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히 제 소감에 가깝긴 합니다 일단 화질은 확실히 중앙부 화질만큼은 믿고 사용할 만하구요 쓸만한 주변부에 극 주변부는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돌리샷 등에 재미있는 기능이 있지만 실사용에서는 쉽지 않더군요 천천히 줌을 움직여야 초점이 안 틀어집니다 무난한 화질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올인원 렌즈라고 불리기에는 손색이 없는 렌즈입니다 지금도 실사용에 충분하지만 한번에 AF 관련 폼만 더 해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경통이 잘 흘러내려서 85mm 촬영하다 잠시 내리면 최대 망원으로 주르륵 내려가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바디의 재질이 상처 등에 약해서 마음 편히 쓰기 위해서는 스킨을 붙여줘야 했구요 일반 표준줌보다 조금 더 망원에 힘을 주고 싶은 전천후 줌 렌즈가 필요하시다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춤을 배우고